얘는 바위솔 1부에서 궩혀갖고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여기는 바위솔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투밀리스 원 투 그리 그 다음에 얘도 바위솔입니다 여기 빨간거는 피핀 바위솔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렉트라 라고 적혀있는데 일렉트라 다 아닌것 같고 제가 이제 이름을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끼란입니다 꽃목우리가 맺혀갖고 이제 조만간에 꽃이 필것 같습니다 네 예뻐지요 네 얘는 잠깐만 이름이 아 또 이름을 흑홉단지 흑홉단지 원님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예 예 예 얘는 티빛 브레이커처럼 브레이커처럼 얘는 봉황입니다 봉황 얘는 마리아인데요 마리아 네 마리아 네 가 그 다음에 얘는 라즈베리아이스 얘는 스위티입니다 스위티 네 다 같이 몇개입니까 개수가 다 같이 몇개인가요 개수가 다 같이 몇개인가요 개수는 슈퍼클론입니다 먼저 슈퍼클론 먼저 슈퍼클론 레본이 슈퍼클론입니다 icia 레몬 로쇼 두sel 그 다음에 우주먹입니다 우주먹 Juliet 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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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엄청나죠 멸 목대을 한번 보시래요? 목대가 엄청나죠? 여기는 문가드니스 여기는 자비아나 로즈입니다 여기는 더 킹입니다. 네온라이트 벽어연 여기는 골드빈입니다. 골드빈 저쪽에 당인이구요 전체적으로 그리되어있는거 한번 보여드릴께요 뒤쪽에도 있는데, 뒤쪽에는 나중에 찍어드리겠습니다. 잘 익어가고 있는 저희집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입니다. 다육이입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